여러분 카우스 콘서트 아주 즐겁게 관람하고 계십니까? 네, 뇌와 인공지능의 매력이 아주 흠뻑 빠지셨을 것 같은데 세 명의 강연도 그렇고 강극도 그렇고 좀 뇌 얘기 들을 때는 참 뇌가 대단한 것 같다가도 인공지능 얘기 들으면 인공지능이 또 따라잡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저희가 앉아서 뇌와 인공지능 강연 때 못다한 이야기도 좀 드리고 마무리 인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콘서트 홀에서 콘서트처럼 강연하는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감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제가 알파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지금이 오늘이 35번째 강연인데요 이런 조명 안에서 해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열심히 들어주시니까 저도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익숙하시다면? 임 교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큰 무대에 선 건 처음이고요 사실 제가 원래 파마머리를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파마도 시켜주시고 해서 참 잘 어울리십니다 색다른 경험이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혼자 강연하지 않고 같이 입장이 약간 다른 분들과 강연하니까 더 재밌고 완전히 몰입해서 들었고요 강극 너무 재밌고 감동적이지 않아요? 저는 완전 빠져서 봤습니다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이야기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뇌에 관해서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준비를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듣다 보니까 거의 감 교수님은 인공지능이 조만간 인간의 창의성도 다 따라잡을 것 같은 기세로 강의를 해주셨는데 컴퓨터가 어떤 수준의 창의성까지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알파고에서 전혀 학습하지 않았던 오히려 우리 인간이 바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해로는 두지 말라고 하는 수두를 뒀거든요 그 다음에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상자 밖에서 생각하는 그런 수들도 둬서 그런 걸 보면 아까 체스에서의 경우처럼 굉장히 창의적이다 그냥 기존에 어떤 것들을 흉내낸다는 차원은 분명히 넘어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바둑은 아주 특수한 문제고 일반화할 수 있느냐 그 문제는 이제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바둑의 틀 안에서는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경지에 다다랐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그것을 확대해서 적용해보자면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그런 성취를 안된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된다고 보여지기 전까지는 전 안되는 걸로 믿는 게 합리적 회의 중이라고 저도 이제 그 시합 전에 2세대 구단이 5대0으로 이길 거다 막 이렇게 방송에 떠들고 다녔거든요 딱 겪어보니까 뭐가 안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상상한 모든 것은 대체로 이루어지니까 임 교수님은 창의성 영역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은 사실 좀 2대1로 싸우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죄송하긴 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인간의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직관을 따라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사실 그 알파고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알파고가 나왔던 네이처 논문을 찾다가 사실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걸 발견을 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사실 판우이 2단이 알파고를 두 번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언론에는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공식 대결에서 두 판을 이겼고요 그때는 조건이 뭐였냐면은 사실 시간 제한이 없고 시간 제한을 준 게 아니라 그냥 30초 초 읽기만 있는 상황에서는 심지어 그 판우이 2단이 이긴 적도 있습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사실은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그냥 직관에 의존해가지고 두는 경우에는 사실 알파고가 아직까지는 인간이 못 따라오지 않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사실 그 알파고가 2세도를 이긴 것 때문에 사실 인공지능이 이만큼 지금 사실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 않나 아직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기에는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 않나 라는 게 저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네 반격을 좀 해보시자면 넘어야 될 산이 모으고 다 넘을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보시죠 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두뇌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뇌를 좀 더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네 저는 이제 하드웨어 전공하니까 하드웨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알파고가 흉내낸 게 뉴런의 개수가 한 10만 개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두뇌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데네피질이 한 천억 개 정도 이게 10만 개 지금 수준인데 이게 천억 개로 갖다 놓으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게 이제 하나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모르겠어요 가능할지도 완전히 어떤 지금 보면은 빅데이터로 인해 가지고 비화점이 이렇습니다 페드로아 도밍고트이라는 교수가 이제 메스터 알고리즘에서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케플러가 이제 티콜 브라이라는 과학자가 그 행성의 데이터를 굉장히 잘 해놨죠 그 장면에서 케플러의 그 행성 운행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지금 인공지능이 그 수준은 된다 근데 이제 그 기저에 있는 뉴튼의 만류인력법칙은 어떤 메타적인 그건데 요기설로 넘어가는 거가 안 되라는 법은 없다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알아내온 모든 지식들이 다 학습할 수 있는 어떤 단일의 알고리즘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그 사실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하기 위해서 굳이 뭐 비행기가 새 날개를 흉내내지 않았듯이 인간의 뇌를 굳이 흉내낼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감 교수님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성을 앞지르기 위해서는 어쨌든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거라고 믿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식의 접근이 가장 좋은 결과물을 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뇌가 어떻게 창의성을 포함하여 감정, 욕망, 의식 이런 것들을 갖게 됐는지 지금 너무 모르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생물학적인 뇌만으로 의식이라든가 감정, 욕구 같은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생물학적 기저가 숫자나 언어같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환원 가능한지 이런 거에도 여러 질문들이 사실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 2045년쯤에 앞지를 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거 없는 숫자잖아요 사실 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은 강한 인공지능의 탄생과 관련해서는 사실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약한 인공지능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약간 다른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인간의 뇌를 반드시 뭔가 모방을 해야 되느냐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인간의 뇌가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인간의 뇌는 어떻게 보면 제한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최대한 이 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진화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인공지능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는 천억 개의 뉴런을 가지고 있지만 인공지능은 아까 천억 개의 CPU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그게 1조개, 10조개, 100조개가 되면 그럼 적어도 약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분야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게 반드시 어떤 강한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사실 약한 인공지능 자체도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인간은 짝짓기를 위해 얼굴이 작아져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마무리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 교수님, 인공지능이 발달할 미래를 위해서 인간들이 지금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걸로 마무리 멘트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한 가지 방법은 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좀 더 그런 것들이 더 조명받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콘서트에 오실 정도니까 좋은 조건이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그 반대로 인공지능이 아무래도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라든지 휴먼 테크놀로드, EQ라든지 이런 거 있죠 사람 사이 관계를 어떻게 할지 오히려 그런 거를 잘하는 게 앞으로는 좀 더 인간이 인공지능을 압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우리 교육이 그런 거를 잘 못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바뀔지 예측을 누구도 못하거든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한 2년 뒤를 내다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평범한 엔지니어들은 1년 뒤도 예측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교육 모델 한 15년 공부해서 20, 30년 이렇게 써먹으려고 하는 모델들이 지금 이미 유효기관이 경과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평생 공부해야 되는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계속 가지시고 공부할 자료는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까 겸손한 자세로 뇌강상 틀리시다는 생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임 교수님은 인공지능과 뇌의 다리를 강연에서 잘 놓아주셨는데 당부 말씀 한 마디 해주시죠 사실 감 교수님과 정재승 교수님께서 이미 아까 강연 중에도 그렇고 지금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약간 좀 동문서답 대답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여기 강연에 참가하기 얼마 전에 미국에 있다가 왔었는데요 미국에서 제가 박해뮤지움이라고 하는 곳에 갔었습니다 그 뮤지엄이 사실 전기의 역사를 전시를 해놓는 박물관이었는데요 가보니까 18세기 19세기 당시에는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학술지나 아니면은 학자들 앞에서 발표를 물론 하지만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그런 강연회를 상당히 많이 이런 자리에서 사실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요 많은 분들이 앉아서 정말 초롱초롱한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강연을 끝까지 들으시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과 뇌 분야의 미래가 상당히 밝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영광이고요 오늘 하루 참 기쁜 날이었습니다 저도 이하 동문이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인공지능과 뇌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서 강연장 콘서트장을 나가시더라도 또 새로운 배움과 학습으로 열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 광고 말씀이 있는데요 올해 카오스 재단에서 뇌 강연 시리즈를 열 번에 거쳐서 했고요 저도 잠깐 참여하기도 했었는데 그걸 묶어서 뇌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 책이 또 이 강연의 열기를 읽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다음에는 가을학기에는 지구를 주제로 또 강연 시리즈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지구의 매력에도 여러분들이 한껏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나눌까요? 강극 해주셨던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 다 나오시죠? 그리고 앞에 마술을 했던 제 지도 학생입니다 지도 학생이 연구보다 마술을 더 잘할 때 지도 교수의 심정 오늘 아주 만끽했고요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콘서트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천hold 김ings 총 한ergia